안녕하세요.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들으시면 유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점점 회사가 성장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에 공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사장님의 경우에 사택구입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방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사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사장님이 사택을 구입을 했어요. 법인의 자금으로 사택을 구입을 했는데 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 소유자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직원들 명의로 해줬습니다. 직원들이 워낙 일을 잘하고 또 장기 근속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직원명의로 등기를 해줬습니다. 법인의 자금으로 사택을 구입을 했는데 직원명의로 등기를 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당장 문제가 있을까요? 당장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직원들이 퇴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직원들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택을 회사 명의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회사의 법인 자금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사택을 구입한 것이니까 다시 명의를 가져와야죠. 그런데 등기를 어떻게, 등기 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되는 거죠. 등기를 그냥 증여 등기를 하게 되면 회사가 증여를 받게 되면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되겠죠. 등기 원인은 증여로 하게 되면 무상으로 받는 것을 증여라고 하고요. 유상으로 받는 것을 양도라고 합니다. 자, 명의만 직원명의로 되어 있었으니까 소위 부동산 신탁입니다. 신탁 등, 여기 차명 등기를 해놓은 거죠. 차명 등기를 해놨다가 이제 실명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등기 원인을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다가 이 사장님은 양도를 해야 되겠다. 직원들로부터 회사가 사택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세무서에서 이 양도신고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야, 이 종전에 직원들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택이 갑자기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양도신고서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필체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 건의 양도신고서가 한 사람의 필체인 것이 확인이 됐어요. 야, 이거 뭐가 분명히 잘못됐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했는데 세무조사 결과 이 법인의 자금으로 직원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놓은 부동산님이 밝혀진 것이죠. 자, 이제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할까요? 세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 명의신탁 해놓은 결과 이 법인은 엄청난 법인세 폭탄을 맞게 됐고요.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또 종합소득세 세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직원명의로 사택을 등기를 해놓은 것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이중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직원명의 사택 구입과 관련해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인의 자금으로 구입할 때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등기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